1. 1. 3. 5. 3. 2. 아 너무 싫어. 무서워. 준비 되셨나요? 준비 되셨나요? 근데 만약에요, 이렇게 하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올 수 있어요? 네. 무전기 같이 하는거죠? 울기, 욕기? 들어가자마자 나오고 싶습니다. 근데 여기 어두워요? 거짓말. 빨리 와! 왜? 등 났어, 등 났어. 일로 와. 이상한 소리 나오지 않죠? 어디와! 아 아파! 아 이상한 소리였는데 난 여기 있을 상태 아니다 지금 안대 걸어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? 네 모셔도 됩니다 아 소리 어느 정도 나요? 네 안 나요 거짓말 아니요 저는 인생이 안 돼 아아아아아아 어 뭐 아무것도 빨리 들어와 일로와 히도 없으면 안돼 아 나 손 차가워졌어 여기서 빠져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노실의 유벌단지를 찾아서 지하실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뿐입니다 60분 후에도 당신이 여기 남아있는다면 브랜드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는 당신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부디 행운을 해 저런 말을 왜 무섭게 이제 시작이야 어떡해 이거 누르면 시작인 거잖아 그냥 누르지 말자 누르지 말자고? 한다 언니 10분 만에 탈출할 수 있지 그럼 누를게요 찾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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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때 솔직히 감독님들이 저 안에 계시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감독님들이 그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 아 무섭다고 아 무섭다고 이거 적응이 여기 있잖아 에이치 에이치 제이케이가 뭐야 에이치이 아 무섭다고 언니 어? 에이치 에이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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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없는데 여기 어디 여기 있네 했어 이렇게 하고 왜 안 돼 에이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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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052 한번 해봐 왜? 숫자에 6052 우리 못 나가는 거 아니야? 진짜 아 답답해 이거 뭐야 저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저 피해 있는 거 상이 상이 안 돼요 응? 이거 상이 에이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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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연부터 발효을 진짜 좋아하시네요 아 아 깜짝아 어 무료 깜짝 놀랐어요 아 나 건 많다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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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쪽 이 쪽 세로춤 거든 가로 추기였어 여기서 더하면 돼 5를 더하고 5해서 4 4인가 보다 얘가 0으로 넘어가니까 4 van 0 아 아 이거였어 어우 드디어 하나 했네 어 문 열렸어 이렇게 い 아 왜 깜짝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 나와서 깜짝이야 죽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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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대로 자물쇠를 해야지 그러면 이 여자도 뒤져야 되는 거 같아 뭔 말인지 알지 이렇게 왜 저 표시가 있었는데 이거 주먹을까 이제 봤는데 어디 이 안에 있었어 귀여워 뭔가 마음은 되게 적극적인데 그냥 말만 하고 하나도 하나도 그래서 하나인가 근데 이 할머니 근데 이 할머니를 왜 이러는 거야 무섭게 아 다리를 왜 아니 뭐 거기 없지 아니 감독님들 좀 비교해 봐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뭘 꽂아야 돼 아 아 아 아 기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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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2 아 이거 아닌가 됐어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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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이거 내가 세모 이거 여기서 봤네 여기서 봤네 여기서 봤네 여기서 봤네 여기서 봤네 여기서 봤네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이걸 해야 돼 칠을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치? 응 아 그냥 여기로 뭘 해야 되는 거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열어 미유표 미유표 더빛 미유표 이거 뭐야 이런. 미유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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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 찾았어요 뭐인 줄 알 거 같아 3 2 2 7 미유표 아, 굿을 넣어서 먹으려고 해. 자, 넣을게. 이거를 어디에다가 넣을거라? 할머니, 할머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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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? 아, 왜 웃으세요? 여기 있으면 그렇게 된다니깐요. 밖에 없다. 어? 아니면 저쪽 아니야? 어? 이거. 아, 이거? 아, 이거 봐봐. 여기다 뭘 꽂아야 돼? 여기다. 이거 어디다? 여기다. 오, 됐다! 오! 오! 김치! 오! 아, 끊어진 것 같은데. 속기가 10이고 50? 40? 40.. 50? 왜 안 나고 있어? 너가 줄지 않아? 너 수학 잘해? 아니요 아까 그 막대기 어디 갔지? 저희 수학 못 해요 막대기! 막대기로 하면 될 거 같더라고?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의 3 분의 3 9 아 씨 뭐야 5분에 4 참 좋다 참 좋다 야 너 똑똑하다 언니 언니 언니의 오늘 활약은 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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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석이야 지 있어요 아 나 쥐도 싫어해 저렇게 못 낸다고? 저거 때문에 더 놀랬어 진짜 뭐야? 아 이거 갖고 탈출해야 되잖아 아 이거 갖고 탈출해야 되잖아 그래? 여기도 잡을 새가 있어 여기도 잡을 새가 있어 잡을 새가 있어 여기 빨간색, 파란색, 초록색 있어 빨간색은 공기고 오 짜릿짜릿하구만 짜릿짜릿해 호구락색 오 광고가 어디 있어 공고가 아니잖아 공고가 아니잖아 개량 공고 양상 공고? 파란 공고 공삼 공삼 세 네 오 저요? 응 아까 그 유고람 갖고 와야 돼 유고람이야? 저게? 항아리? 근데 안 떨어지더라고 10분밖에 안 남았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안 떨어져 여기 안에 뭘 넣어야 되나? 아 잠깐 기도를 해 기도해 기도해 이렇게 뭐하냐 너? 팔을 베야 되는데 팔을 베야 되는데 팔을 베야 되는데 아 여기인가 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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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 무게를 실어야 돼 언니 됐어 이거 혼자 못하네 아 기도를 이상한데 했어 왜 안 되는 거야 우리 힌트 끝나지 여보세요 네 힌트 다 쓰셨습니다 네 힌트 다 쓰셨습니다 아 아 편아 어 일로와 누른다 어 어 어 잘 지냈어 우리 으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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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깜짝아 으하하하 수고하십니다 팔 못 남았어 팔 못 남긴 것 같은데 으하하하 으하하하 으하하 으하하 이 언니 왜 하자고 했는지 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나 되게 긁었는데 긴데 한 번쯤 하는 거는 재밌는 것 같아요 민주가 좋아하는 건 뭘 하지? 으하하하 연습이지 으하하하 으하하하 내가 연습할래 그러면 그래 가자 저 날 하루종일 방탈출방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저 날 하루종일 방탈출방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단장님 만나면 단장님한테 방탈출 얘기하고 연습생 만나면 방탈출 얘기하고 저기 되게 핫플레이스래요 외국에서는 연인들끼리 많이 다닌다고 해서 아니 저기 남자랑 가야지 여자들끼리 저렇게 ід주쌍 그래요 한번ε 해ожд sí